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우리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했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렸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외모만 잘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외모가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 또는 뛰어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이 엄마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이 아이는 범상하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 있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 아이를 숨긴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결단을 했습니다. 살리기로. 이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울잖아요. 아기 있는 것이 표가 나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4절 이하, 3절 이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더 이상 우는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버릴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이렇게 역청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했어요. 물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아기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어머니께서는 누나보고 멀리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멀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누나가 그 아기가 있는 상자를 바라보는 그 애잔한 마음이 그냥 애닫고 간절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마음이 이 멀리라는 단어에 다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아이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내놨을 때 그 어머니와 누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바닥을 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 네가 해라. 두고 보자. 이러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봤죠. 바로 이 딸. 그 애굽의 공주가 이 나일강가로 목욕하라 했습니다. 이 목욕한다는 뜻은 이렇게 몸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나일강가는 거룩한 곳으로 이분들이 여기입니다. 신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적인 정결의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궁굴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의 상자를 발견하고요. 공주가.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이 바로 이 딸 공주는 아는 거죠.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그 아버지 바로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하고 포악하지만 이 바로 이 딸 공주는 성품이 되게 아름답고 따뜻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공주가 이 아이를 보니까 연민의 증이 들고 불쌍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아기가 우네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이 순간을 다 멀리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나가 보고 있잖아. 이 순간을 안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려나와서 이 공주 앞에 이 누나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이 공주는 아기를 낳은 사람만이 젖을 매길 수가 있는데 유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공주에게 제안을 해서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겠다. 그래서 이 유모를 구해주겠다 제안을 하니까 그 공주가 이 누나의 공주를 제안을 받아들이고 좀 구해달라고 해서 누나는 자기 엄마 그러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거기 유모로 소개를 해주게 되었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이제 궁굴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소설을 매기는 그런 일이 있죠. 이때 히브리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 나가서 강제 노동하는데 참 이 어머니와 누나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을 때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고 또 월급을 받고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정말 역전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궁궐에서 크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 공주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주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실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사는 모세가 얼마나 궁궐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높은 학식을 배웠고요. 그 왕자로서의 품이 있는 교양과 소양과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그 궁궐에서 40년 동안 배우며 왕자로서의 기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살리시고 준비시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고자 그 뜻을 알고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 모세를 훌륭한 애국의 왕자로 준비 잘 자라게 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있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결단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숨겼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 갖다 놓을까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낯을 피해서 아이를 숨긴 그 아이를 이 어머니는 바로 앞에 갖다 놓는 거죠. 바로 이 공주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했고 또 공주 앞에 담대하게 나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나죠. 이 아기가 자기 가족인 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직경에 나갈 수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 확실히 믿으니까 담대하게 모든 걸 내어놓고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유모,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모세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담대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자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있기 때문에 오늘 나 교회 가야지 갈 수 있고 아니야 하루 더 자자 잘 수 있는가 그걸 결정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데 쓰는가 불순종하는 데 쓰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것을 알고 문을 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고 뭔가 위대한 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당장 순종하시죠? 우리 제 성도님들 보면 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끊읍시다 못 끊는데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당장 결단하고 당장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나중에요. 나중에요. 저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뭘 할게요. 위루는 사람.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자, 버릴 거 당장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당장 결단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해로운,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나중에, 나중에 좀 더 세월 가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좀 갖고 있을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루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당장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왕실에서 잘 자랐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와 늘 같이 자라서 이 모세는 어머니가 주는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요. 넌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하여 우리 동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국기 2장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특별한 동포사랑이 있어요. 민족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장성하고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한 40세 정도 됐는데요. 자기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고된 노역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포들이 일하는 것을 봤더니 애국 사람이 자기 동포를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는지요.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남다른 동포사랑이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12절에 보시면 먼저 뭘 살폈어요? 좌우를 살펴서 뭘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봤어요. 제일 먼저 이 모세가 한 일은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 애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야, 본 사람 없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의 눈치를 살폈어요. 사람들이 자를 혹시 이상하게 볼까 생각해서 본 사람 없으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치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를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도 아주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사람들 눈을 먼저 살피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좁은 동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 봐 사람들이 혹 흉을 볼까 봐 여기에 우리가 메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동네 사람들 앞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인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중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참 우습게 말하고 뒤에서 이런저런 말하는 말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교회를 나오시는 너무나 많은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어린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세를 보면 그래요. 사람들 눈을 먼저 살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자기 성질대로 했어요. 자기 성질대로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좀 통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힘없는 약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당장 복수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통쾌한 걸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착한 주인공이 악한 사람을 총으로 쏘고 막 격투를 해서 물리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통쾌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약한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말 못하고 억울함이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내 대신 악을 징벌하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영화들이 그런 액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통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은 영화고요. 내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아주 직접 통쾌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고 상대방을 게임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가 아닌 곳에서 물리치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성취감을 맛보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물리치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르고 죽이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통취감, 통쾌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악된 죄인들이 느끼는 통쾌감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어른밤을 때리면 어떡해요? 어른밤을 때리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게임에서 악한 사람 맨날 물리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해서 했다고 별 따고 달 따고 이러는 승리감,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감을 카박차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은 게임을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게임의 세상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런 무조건 사람들을 부수고 물리치고 짓밟고 그래서 내가 이겨서 느끼는 통쾌함을 갖도록 조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게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하십니까? 당장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장 끊으시라고 하는데 당장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게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관심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동에서 히브리 사람을 약한 사람, 괴롭힌 사람 힘으로 그냥 딱 어떻게 제압을 했다.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간 행동을 잘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어보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또 나갔어요. 그 가든이 한 장에 또 나갔어요. 우리 동포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동포사랑이 유난하죠. 엄마의 교육으로 그래서 나갔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살아야 또 부족한 판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했죠.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잘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잘못한 사람을 이 단어가 얘기하냐면 사악하게 상대를 해롭게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못된 사람인 거죠. 그걸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간섭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놀란 거죠. 자기가 사람 없는데 살째기 죽였잖아요. 그럼 몰래 모래에 파묻었는데 이 사람은 그에게 그럼 이거는 알려진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알려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동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모세가 동포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모르죠. 모르고 도리어 살인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한 방법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자 보세요. 그 애국에 온 국민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 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왕자잖아요. 왕자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그 궁궐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서 본인의 말이 법이오 본인이 쳐라 하면 치고 오라 하면 오고 모든 사람들을 말로서 호령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자기 분노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모세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는 좀 어린 아이와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물어보고 움직이십니까? 내가 중국으로 가느냐 한국에 있느냐 거처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합니까? 어떤 게 더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아이를 우리 손녀, 손자를, 자녀를 중국에서 교육시킬까? 한국에서 교육시킬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마음대로 중국에 보내고 마음대로 한국에 떼놓고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있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대단할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사람을 물건처럼 뗐다 붙였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누구랑 결혼시킬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중사랑교회 시작할 때 40인은 아줌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아줌마가 이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이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도 잘 교육시켜줄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좋아서 하면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고 이 사역에 열매도 없을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그 아까운 생명의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잖아요. 물었어요. 하나님은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고 자녀 대신 교육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을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부족하잖아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냥 지도자로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출해 웃기 2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루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루의 낯을 피하여 미대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살인했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알았어요. 이 당시에 모세는 굉장한 실력 있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루하고는 정적인 관계에요.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루를 좀 이렇게 흠을 잡을까 아니 모세를 흠을 잡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했다고. 이 나라에 반역을 했다.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모세를 잡아서 완전히 처형을 해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찾게 된 거죠. 이걸 아는 모세는 이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의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모세가 양들하고 들판에서 평생 해보지 않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말 한 통하는 양하고 40년 살아요. 이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듣겠습니까? 모든 성질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견해 다 내려놔야 되고요. 40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보내버렸어요. 저는 이제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내 의사대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용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있죠. 그럼 내 의사보다는 그 사람의 의사대로 맞춰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는 훈련해요 지금. 내 고집 부리는 훈련을 우리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건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많은 동포들은 계속 속이 상하죠. 날마다 혈압이 오르니 토요일만 되면 막 이렇게 뒷목 잡고 집에 가잖아요. 내 성질대로 못해가지고. 그리고 부딪히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하고 부딪히면 그걸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늘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을 안 내려놔서 그런 거죠. 내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은 늘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주님의 신앙 훈련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맞추면 되잖아요. 이 훈련은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추는 훈련을 지금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학교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자기 뜻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뭐든지 하겠습니다가 될 때까지 훈련한 것이 40년인데 그 첫 시작을 오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믿음의 사람, 우리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대단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무조건 다 드리는 순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궁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기본 소양은 아주 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궁궐에서 잘 해결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는 자기 힘으로 안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생명 바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는 아직 자기 생각에 가득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죠.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가슴이 답답합니까?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뜻 내려놓는 훈련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